네 제가 이제 친한 친구들 집에 왔는데 어떻게 또 어머님이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을 먹고 어머님이 찾으시는 밥상입니다 준비 땅인데 민속촌을 가려고 합니다 민속촌이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좀 그런 테마를 살린 놀이공원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코로나19로 이제 코로나19로 인정한 지적이 되었고 대부분의 도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길을 구입해 볼게요 여기에서 구입해 볼게요 제가 비싼 상품을 받아서 티켓을 받았다. 저는 비싼 상품을 받았다. 제가 비싼 상품을 받았다. 17$! 정말 멋지다! 이제 이 상품을 입고 싶어. 진짜 주선식의 마음이 눈앞에 펼쳐진 땅 그 무엇이 어딘고 권인익은 한궁 I feel like I'm in the traditional K-drama interesting 뭐? What are they eating there? They're selling the fish cake here So people are buying the food here This is... 즐거운 전문가의 민속파레이드 한마당 얼씨구 절씨구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많구만 백성들이 많구만 Look at that Yeah I'm gonna go inside in the Koreanpop village It's a Korean musical instrument workshop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Right? Look at that Oh What? Oh Oh I found some interesting one here I can try dye here Especially young kids make all this dye So if you have a dollar You can try that with your kids They're taking video for her This one There's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ank you You can try that This one There's this one Like this How about It's a Korean And It's a Korean 이 영화의 한국인의 영화, 이영애의 가사 이 영화는 한국 영화의 장면이 있는 동영상의 장면 이 영화는 관상.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장면을 보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드래그에 다양한 장면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 귀여워요 드랍 롯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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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그리고 저는 궁금해 제가 더 궁금해서 롯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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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데오 아주 아주 Valerie의 한국의 집을 주로 옷을 입고 이거이! otics의 새로운 집을 입고 인그레이브, 이와드, 이와드, 자판 저기이! 인간의 집을 입고 정말 아름다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에게 영국을 가요 여행을 가요 오늘 하루에 관광을 가요 오늘 한국의 한국어 지역을 보고 오늘 한국어로 구경을 보고 오늘 한국의 집을 보면서 정말 정말 게다가 좋은 것 같아요 이 한국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이 곳에서 많은 상황이 많아 다잉, 한국어 게임, 아이들에게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좋네요.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